정훈씨 순영아 어떻게 왔어? 조퇴하고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?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순영이 보니까 좋다 나 정훈씨 안아줘도 돼요? 고생했어요 정훈씨 고마워 시험 잘 봤는지 궁금하지 않아? 시험 잘 봤어요? 모르겠어 잘 본건지 못 본건지 잘 봤을거에요 정훈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해 정훈씨보다는 아닐걸 공부한 날 핑계로 데이트 못한게 서운했구나 그런거 아니에요 정훈씨 공부할 시간 내가 너무 뺏는거 아닌가 왜 그랬는걸요 오늘은 시험 끝났으니까 내 시간 얼마든지 뺏어도 돼 어디 가서 참으실까? 오늘까지만 정훈씨 시간 아끼래요 일찍 집에가서 그동안 못잔자면 푹 자요 싫은데 오늘은 순영이랑 같이 있고싶은데 안돼요 어른들 기다리세요 어제도 얼굴만 잠깐 보고 헤어졌잖아 오늘은 니 얼굴 실컷 보고 있고싶다 내 얼굴 다르면 어떻게 해? 오늘은 집에가서 어른들 뵙고 푹 쉬어요 다들 정신 기다리실거에요 자 가요 빨리 하하하 아 아 아 아